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외국한 거래법에 의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회의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자택 본사로 둔 기업 말만 믿고 수천억 혈세 투입한다는 대통령, 국정이 구멍가게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 측이 본인들의 본사가 개인 자택임을 인정했습니다. 상주 직원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액트지오 측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패 확률이 80%라며 면피성 밑밥 깔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이 장례성 없다고 평가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와 본사를 개인 자택에 둔 액트지오, 둘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삼척 동자도 다 알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석유공사는 기밀 유지 때문에 액트지오에만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의 근거가 자택을 본사로 둔 회사의 보고서 하나뿐이라니 참으로 차량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이후 한국각수공사의 주가는 최근 10년 중 최대폭의 낙폭을 기록하는 등 유관업체들의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가에 전혀 맞지 않는 국정 운영입니다. 내키는 대로 혈세를 투입해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쇼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실상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범위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례가 텅텅 빈 수례인지 꽉 찬 수례인지 알기도 전에 수치 올려치기까지 해가며 요란 법석을 떠는 대통령의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의 자세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성 있는 석유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천억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액트지호와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해 상세히 검증하고 자원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